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외래 간호사입니다. 비뇨약과 외래에서 시행하는 배뇨일지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배뇨일지란 진료일 전 3일 동안 연속적으로 환자분의 배뇨시간, 소변량, 요절박 정도, 요실금 여부를 직접 기록하는 일지입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다음날 새벽까지 배뇨 상태를 기록하게 됩니다. 이 배뇨일지는 과민성 방광, 야간요, 요실금 등 배뇨장애 증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. 배뇨일지 작성에 필요한 배뇨일지와 소변량을 측정하는 소변컵 2개 그리고 담아가실 수 있는 봉투를 진료 후에 드립니다. 배뇨일지 첫 장은 환자분의 등록번호와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, 두 번째 장은 배뇨일지 작성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. 세 번째 장부터는 환자분께서 직접 작성하실 배뇨일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배뇨일지 작성 방법 자세히 말씀드립니다. 첫째, 날짜와 기상시간, 취침시간을 기재합니다. 둘째, 시간은 3일 동안 연속적으로 소변을 본 모든 시간을 기록합니다. 일어난 시간부터 잠들기까지 그리고 자다 깨서 소변을 봤을 때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. 셋째, 배뇨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경우 표기합니다. 넷째, 배뇨량은 눈금이 표시된 배뇨컵으로 소변량을 측정한 후 기록합니다. 눈금선을 잘 확인한 후 기록하십시오. 요절박이란 소변을 참을 수 없는 정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. 이는 0에서 4단계로 구분됩니다. 소변을 보기시기 전 환자분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계에 표기하십시오. 0단계는 요절박이 없는 경우입니다. 1단계는 약한 정도의 요절박으로 소변이 마렵지만 쉽게 참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. 2단계는 중간 정도의 요절박으로 소변이 마려워서 활동을 중단하고 화장실을 가는 정도입니다. 3단계는 심각한 정도의 요절박으로 소변이 참는 것이 어려워 급하게 화장실을 가는 경우입니다. 4단계는 소변을 참을 수 없어서 화장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속옷이 젖는 경우입니다. 요실금은 환자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소변이 나와서 속옷을 적시는 증상으로 요실금이 있을 때 표기합니다. 이렇게 작성하신 배뇨일지는 진료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배뇨일지를 작성하시는 것은 번거롭고 귀찮은 일입니다. 그러나 의료진이 환자분의 배뇨 증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입니다.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배뇨일지를 잘 작성하여 진료시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